할렐루야! 오늘의 묵상노트 말씀은 11기상 20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베나다시 그에게 이르되 내 은금은 내 것이오.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오.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베나다시 이르노라. 내가 이미 네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 내가 내 신하들을 네게 보내리니 그들이 네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네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르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왕이 벤 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그때 벤 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의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에 손에 채우기에 촉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메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그때 벤 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메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 아방은 이스라엘 역상상 논랑의 대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의 이름만으로도 여러가지 감정과 생각이 영상될 정도입니다 오늘은 이 아방의 삶 중 특별한 순간 19기상 20장에 다루고 있는 위기의 사항에 주목하려고 합니다 아방의 양인은 단순히 고대 역사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의 삶에서 우리는 무력함에 대한 극도한 현실적인 예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위기사항과 또 상당히 유사합니다 따라서 아방의 삶은 우리에게 어떻게 위기사항에서 무력함을 이해하고 또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그렇게 본문을 통해 아방이 어떻게 무력한 상황에 처했는지 그리고 그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해결책과 또 원칙을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아라방 베나닷은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큰 군대를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방은 이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힘의 불균형 즉 불균형의 싸움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나닷은 아압에게 자신의 아내와 자식들 그리고 금과 은을 넘겨달라고 요구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유리한 입장에서 더욱 강력한 압박을 가하는 것입니다 아방은 이에 일단 응하려고 하지만 베나닷의 요구는 더욱 심해지자 거절하게 됩니다 아압왕이 이처럼 처음에는 베나닷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했지만 나중에 거절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압은 자신의 무력함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선을 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이는 무력함 속에서도 어느 정도 자존과 주권을 유지하려는 그의 노력입니다 이 상황에서 아압왕은 이스라엘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이런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존중과 사람의 책임을 동시에 강조하는 것입니다 아압이 비록 무력함을 느끼는 순간이지만 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는지 잊지 않았습니다 무력함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아압이 무력하다고 느꼈지만 그래도 자신의 유치와 책임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주권과 책임은 병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또 우리의 책임을 동시에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에서도 불균형의 싸움은 여러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 또 사회적인 불평등 또한 개인적인 관계에서 갈등 등 다양한 상황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무력함을 느낄 때 그들은 종종 사항을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압왕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일정성을 지키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아압왕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은 병행되어야 합니다 우리 역시 이 두 가지 원칙을 잊지 말고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그 안에서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본문의 아압왕은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능력과 한계를 알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아압왕이 주변 사람들과 협의했듯이 우리도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체의 지원을 청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이처럼 불균형의 싸움을 마주할 때 그것을 회피하기보다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책임 사이에서 어떻게 행동할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 역시 우리 인생에도 여러 번 불균형의 싸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 안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책임을 찾아 행동하는 것입니다 아압왕처럼 때로는 승리가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불균형의 싸움은 분명히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장과 변화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려움을 마주할 때 그것을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함께 극복한다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혜와 용기를 구하십시오 주변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고 또 그것을 고려하여 행동계획을 세우십시오 뿐만 아니라 계획을 세운 뒤에 실천을 통해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기도와 계획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순종을 통해 일은 이루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불균형의 싸움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더 깊은 관계와 또 인생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고 또 그 믿음으로 행동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 이러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출근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지혜와 또 깨달음에 감사합니다 불균형의 싸움이라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또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과 도전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도와주시고 주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알고 또 그것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이해할 뿐 아니라 그것을 시천으로 옮긴 은혜도 주시고 감당할 수 없는 불균형한 싸움에 있을지라도 그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복의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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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